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만년 2인자라고 불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CPU 시장에서는 인텔에, GPU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으로 부상한 엔비디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적수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나우에서 살펴볼 기업, 바로 AMD입니다 AMD는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펜리스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기업이죠 그런데 엔비디아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GPU에 특화된 엔비디아와 달리 AMD는 CPU와 GPU를 모두 설계합니다 고성능 CPU와 GPU를 모두 만들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로 꼽힙니다 AMD의 시가총액은 약 2,500억 달러로 지금은 900억 달러 수준의 인텔 시총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원래 AMD는 인텔의 하청업체로 시작했습니다 AMD는 1976년 인텔과 X86 아키텍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AMD는 이걸 계기로 인텔의 X86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제조에 나섭니다 그런데 1986년 인텔이 AMD와 라이센스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됩니다 인텔은 AMD가 라이센스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AMD가 X86 아키텍처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AMD는 1991년 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4년간 이어진 이 소송 끝에 AMD는 승소합니다 AMD는 결국 독자적인 X86 아키텍처 기반 칩을 개발했고 결국 인텔의 완전한 경쟁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사실상의 독점 기업으로 시장을 장악했던 인텔을 쫓아가기에 바쁜 2인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PU 역사에서 AMD를 떼어놓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X86 CPU에서 64비트 명령어 표준을 확립한 회사도 인텔이 아닌 AMD입니다 2016년 PC용 CPU인 라이젠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기술력에서는 인텔의 상대가 안 된다는 그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말도 쏙 들어갑니다 기술력도 밀리지 않는데 가격까지 저렴한 가성비로 인텔을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아까 AMD가 인텔의 하청업체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MD는 지금은 팸리스 업체지만 과거에는 반도체 제조를 하는 파운드리 업체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08년 반도체 제조 부문을 분사하는데요 설계에 집중하고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였죠 이때 AMD가 분사한 회사가 바로 글로벌 파운드리스입니다 AMD는 이제 한가족이었던 글로벌 파운드리스 외에도 TSMC와 같은 외부 파운드리에도 반도체 제조를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AMD의 역사는 1969년 창사 이래 CPU 시장에서 인텔을 따라잡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사실상 지는 해가 된 인텔을 따라잡는 것보다 떠오르는 태양이죠 NVIDIA를 따라잡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MD는 2006년 GPU 업체인 ATI를 54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반도체 공정이 점차 미세공정화되면서 CPU에 남는 공간에 GPU를 넣는 방식을 생각한 겁니다 사실 당시에는 GPU에 뛰어든 것도 희대의 라이벌인 인텔을 따라잡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이때 AMD가 먼저 접촉한 곳은 당시 이미 GPU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NVIDIA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젠슨왕 NVIDIA CEO가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내가 CEO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됩니다 결국 AMD는 플랜B로 2위 업체였던 ATI를 인수합니다 CPU의 콩라인에 이어 GPU의 콩라인까지 된 AMD는 NVIDIA와의 경쟁에서도 인텔과 경쟁할 때와 똑같은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가성비입니다 2007년부터 HD3000에서 HD7000 시리즈를 차례로 내놓으면서 항상 NVIDIA의 제품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웁니다 AMD가 CPU와 GPU를 모두 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돈은 어디서 더 많이 벌고 있을까요? 보시는 건 지난달 말 AMD가 발표한 2분기 실적 자료입니다 AMD의 2분기 매출은 총 58억 3천 5백만 달러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늘어났는데요 사실 놀라운 건 영업이익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억 6천 9백만 달러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45%가 늘어납니다 14배가 넘게 늘어난 거죠 순이익 역시 같은 기간 881% 늘어납니다 리사수 AMD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기록적인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에 힘입어 2분기의 강력한 매출과 이익 성장을 달성했다고 말합니다 또 AMD의 AI 사업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강력한 매출 성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AMD의 사업 부문은 크게 3가지입니다 GPU 등 AI 반도체를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부문 아까 말씀드린 라이젠 시리즈 같은 CPU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부문 그리고 게이밍 부문입니다 리사수가 언급한 대로 2분기 실적은 데이터 센터 부문이 이끌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5% 늘어났고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도 21.3% 증가했습니다 GPU 출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덕분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는 데이터 센터 부문이 압도적입니다 전체가 58억 3,500만 달러인데 데이터 센터 부문이 28억 3,400만 달러로 전체의 49%를 차지합니다 원래 AMD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부문의 매출은 14억 9,200만 달러로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부문의 절반 정도인 거죠 당연히 AMD의 타겟도 인텔에서 엔비디아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존 페디 리서치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GPU 시장 점유율은 현재 88%에 달합니다 GPU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은 사실상 무시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나머지 12%를 AMD가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물론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만 다시 생각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AMD뿐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2014년 AMD의 CEO로 취임한 리사수는 젠슨황과 오촌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젠슨황과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대만계입니다 젠슨황처럼 본인이 엔지니어 출신인데요 MIT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1994년 반도체 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입사하면서 이 업계에 발을 들입니다 이듬해 바로 IBM으로 이직해서 대부분의 커리어는 IBM에서 쌓았는데요 엔지니어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기업 전략에 타고난 면모를 보입니다 2014년에 리사수가 CEO가 됐을 때 AMD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요 취임 직후 임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먼저 사기를 북돋은 건 아직까지도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회자되는 일화입니다 리사수는 취임 직후 그래픽카드 가격을 대대적으로 낮춥니다 당시에는 비트코인 채굴붐이 좀 잦아들면서 고가의 그래픽카드 수요가 줄어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사수의 저가 전략 덕분에 AMD의 RX200 시리즈의 판매가 줄지 않습니다 가장 명확한 지표는 주가겠죠 리사수가 취임했을 당시 AMD의 주가는 약 2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1일 AMD는 157.8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80배 가까이 오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한 AMD의 대표적인 전략은 공격적인 M&A입니다 AMD는 지난 19일에 AI 서버 제조사인 GT 시스템을 49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5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MD 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인데요 이 GT 시스템은 비상 장사인데 연간 매출이 1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MD의 작년 매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리사수 CEO는 이번 인수는 AI 로드맵을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엔비디아를 겨냥했다고 명확히 한 건데요 GT 시스템은 서버 제조와 설계를 모두 하는 회사인데 AMD의 목표는 서버 제조 부문은 분할해서 매각하고 서버 설계 부문만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서버 업체를 인수했을까요? 현재 엔비디아가 AI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배경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에 있습니다 쿠다가 사실상 전세계 AI 서버 규격을 장악했는데 여기에 균열을 내겠다는 게 AMD의 목표입니다 AMD는 GT 시스템에 앞서 2022년 4월 펜산도 시스템, 2023년 8월 미솔로지, 같은 해 10월 노드 AI, 2024년 7월 사일로 AI를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지난달 인수한 사일로 AI의 경우에는 핀란드 스타트업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수 금액이 6억 6천 5백만 달러입니다 AI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규모로는 구글이 영국의 딥마인드를 인수한 것 이후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사일로 AI는 유럽 최대 규모의 사설 AI 연구소인데요 여기를 기반으로 가장 약점으로 꼽히는 AI 소프트웨어 개선과 모델 개발에 나선다는 게 AMD의 계획입니다 결국 AMD의 목표는 지금과 같은 단순 팬미스를 넘어서 종합 AI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우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AMD의 경우에는 인수 발표 때마다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제일 최근이었던 GT 시스템 인수 발표 날엔 주가가 4.52% 상승 마감했습니다 벤코브 아메리카는 AMD를 올해 3분기 최고의 선택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 AMD를 좋게 보는 점 중 하나는 다른 반도체 업체들에 비해서 성장률은 높은데 주가가 과도하게 비싸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성장 여력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